온드라스의 버질리오 카레데스 트라페로 대사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Let me introduce, 버질리오 카레데스 트라페로. A good ambassador to Korea. Please give a big applause. 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자께서 온드라스 대상의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수나무 장학회에서 준비한 장학동 전달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기념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핫다. 네, 고맙습니다. 네.